아 안돼 와 소름 돋았어 아이씨 아 어떡하냐 야 되게 오랜만이다 식사 시간만 이렇게 하는거 같은데 와 식사 너무 떨려 이게 듣고있어 어 오케이 오케이 제발 아니야 아 저거 아 아 네 야 수고하셨고요 죄송합니다 아 고생했어 고생했다 고생했다 야 기계 설레 뻔했다 고생했어 아 기계 설레 뻔했다 기계가 여기까지 올라왔다 기계 설레 뻔했다 기계 설레 뻔했다